굿모닝 미스터 거스 보안이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그랬게 바로 장난의 대가 필자 스테이지 속았지롱 물이 잘 안 나오니 고쳐줄까? 아 뭐야 창문 좀 열어라 미스터 거스 아유 배워파 그래도 넌 매번 잘 속잖니 그것도 내 실력이 좋아서지만 역시 난 장난의 대가라니까 혹시 케찹인 줄 아는 거니? 그건 겁나게 매운 핫소스잖니 장난의 대가가 또 성공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장난의 대가인지 밝힐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군 전쟁이지 먼저 기권하는 쪽이 지는 거다 그땐 굿말 없이 상대를 장난의 대가로 인정하는 거야 이런 건 기본인데 썩네 피처 스테이브 요 장례끄러기 압도적인 승리로 상대를 제압하지 예예예예é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